요러탈게 요래 요래 요래벌 자 다음 순서는 무궁화꽃 예술단 단장님 모규순 단장님께서 진도복축을 쳐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데서 오신 것 같애요 내가 박수를 크게 쳐야돼 한번 해봐요 박수 빨간색 언니 맘에 들어 꾸미 너무 좋아 자 다시 한번 준비되셨나요? 감독님 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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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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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